안녕하세요. 1시부터 청소했네? 지금까지 청소해서 3시간 넘게 청소해 오늘 아침에도 여자 선생님이 태우러 왔어요? 응 저 선생님 아침에 태우러 왔는데 오늘 또 운동해가지고 오랜만에 비가 그치니까 좋네 비만 비만요? 잘도 비만 비만 와서 또 걔는 안 모르죠 언제쯤이야? 이번주에 또 온대요? 응 이번주에 또 온대요? 응 이번주에 온다고 면상호소 가서 뭐 신청해야 되는데? 응? 응 3만원인가 2만원인가 달마다 식료품 같은거 살 수 있는가 이런거 뭐 야채나 뭐 이런 식료품 2만원인가 3만원씩 이렇게 달마다 주는 카드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 신청하래? 응 응 그냥 밥 먹으면 갔다 올게 응 그 카드는 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응 잘 달마다 4만원인가 4만원에치 뭐냐 마트가 그냥 뭐 김치든 계랄이든 뭐 그런거 아니 배추든 뭐 그런거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카드를 준대 손떠르메 손 안떨어놨어 너네 손떠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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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식 이렇게 손도 떠는사람 뇌전증 그거 장애 떨어뜨려 그리고 참 나라가 참 속상해 어떤 그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 나라나 안 receives 뇌전증 밑에 다 떨어뜨려 손 떠는 것도 뇌전증이랑 연관이 있는데 참 나빠 대한민국 참 나빠 대한민국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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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